안녕하세요. 용슬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예초기 사용하시면서 내 예초기의 수명을 늘리는 법 그리고 진동 없이 깔끔한 느낌으로 쓸 수 있는 방법 이게 기본적인 상황이긴 한데 이거 하나로 인해서 여러가지 피곤한 점이 많이 생겨요. 그게 무엇이냐? 동력 케이블 보통 흔히들 스프링이라고도 하시고 플렉시블 와이어라고도 하시고 철심이라고도 하시고 동력 케이블이라고도 해요. 맞는 명칭은 동력 케이블이 맞겠죠. 여기 보시면 엔진에서 작업대로 연결되는 고무 튜브가 있어요. 이 고무 튜브에 스프링 같은 케이블이 하나가 들어가요. 철심, 철심같이 생긴거 케이블이 들어가는데 그 케이블에 케이블이 바싹 말라있으면 그런 문제가 생겨요. 이 예초기의 기어뭉치 클러치 커버죠. 이 클러치 커버 위에 보시면 단추가 있어요. 단추를 당기고 이 튜브를 이렇게 쏙 빼보세요. 그러면 이런게 있어요. 뺏어보면 이렇게 뺏어보시면 속안에 요런게 들어있어요. 요거 요게 이 엔진에서 회전을 하면 요 작업대로 이 기어 축으로 같이 회전을 해주는 거예요.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진동을 완화시켜주기도 하고 얘가 상태가 안 좋으면 진동을 유발하기도 해요. 요거 보시면 얘는 지금 상태가 조금 안 좋아요. 살짝 울퉁불퉁 울퉁불퉁 하거든요. 울퉁불퉁 하면은 교체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얘가 울퉁불퉁 하면은 진동이 생겨요. 얘가 왜 울퉁불퉁 하냐 아니면 얘가 가끔씩 끊어진 경우도 있어요. 구리스가 없어서 그래요. 구리스가 없어서 예초기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여기서 막 뜨끈뜨끈하게 열이 올라와. 막 손으로 만져보면 뜨거워요. 뜨끈뜨끈해. 얘가 이 고무 튜브 속 안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뜨거운 열을 내면서 빠르게 회전을 하는데 냉각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뜨겁게 열이 올라오니까 그걸 냉각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야. 냉각을 뭐가 시켜주냐면은 구리스가 시켜줘요. 얘가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얘가 구리스가 다 빠싹 말라버리겠죠.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고 열이 나오니까 구리스가 빠싹 말려면 열이 점점점점 더 심해지다가 이 중간에가 또 끊어져 버려요. 이제 이게 막 뒤틀림이 심해지니까 뒤틀림이 심해지니까 꺾이다가 또 끊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엔진은 멀쩡한데 얘를 아무리 왕왕 땡겨도 날은 절대 돌지 않죠. 중간에가 끊어져 버렸으니까 동력이 전달이 안되는 거예요. 끊어지면 끊어지면 당연히 동력이 전달이 안되겠죠. 그래서 항상 얘는 구리스를 보충을 해줘야 돼요. 얘는 구리스 교환이 아니라 보충이에요. 쓰실 때마다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구리스가 충분히 묻어있는지 없는지 그럼 구리스를 얼만큼 발라야 되느냐 그냥 충분히 덕지덕지 그렇게 바르시면 돼요. 구리스가 좀 넘친다. 차라리 그게 나요. 부족한 것보다 조금 넘치는 게 나요. 자 보시면 그냥 막 기계장비에 바르는 그런 구리스 있잖아요. 이런 찐득찐득한 구리스 그냥 막 발라주세요. 매끄럽게 깨끗하게 바르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 튜브 속 안에서 회전을 해버리면 다 섞여 버려요. 섞여 버리고 그냥 충분히 덕지덕지 이렇게 많이 발라도 되나 싶을 정도 너무 많이 바른 거 아니야 싶을 정도 그냥 막 덩어리가 뚝뚝 떨어지지만 않을 정도로 그냥 이렇게 덕지덕지 지금 보시면은 뭐 구리스 막 군데군데 막 덩어리 져있죠? 그냥 이렇게 덕지덕지 발라요. 많이 발라요. 많이 바르고서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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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방심 사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방심하는 거예요. 그냥 멀쩡하게 작동을 하니까 만약에 엔진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나고 막 달그닥거리고 했으면 분명히 왜 이상하지? 뭐가 문제지? 외구심을 품으실 거예요. 근데 얘는 보이는 부분도 아니고 그냥 작동하면 날 멀쩡하게 도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신경을 잘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소한 부분이지만 얘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커요. 얘가 이제 구리스가 부족해서 끊어지면 어차피 날이 안 돌아서 사용을 못해요. 근데 끊어지지 않고 꺾여있다. 뚜각뚜각뚜각뚜각 꺾여있다. 매끄럽게 매끄럽게 일자로 쫙 뻗어 있어야 되는데 울퉁불퉁 울퉁불퉁 이렇게 살짝살짝 꺾여있다. 그러면 한번 써보세요. 작업을 하시는데 진동이 많이 올라와요. 팔에서 그 잔진동이 많이 올라와요. 그게 날이 그 예초기 풀 깎는 날 자체가 찌그러지거나 했어도 진동은 올라와요. 근데 얘의 역할도 있는 거예요. 이 동력 케이블이 꺾여있고 휘어있으면 진동이 많이 올라와요. 여기서부터 진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구리스를 발라야 구리스가 윤활도 시켜주고 이 동력 케이블을 냉각도 시켜주는 거예요. 열이 뜨겁게 올라오는 거를 냉각을 시켜주기 때문에 꺾이는 거를 방지해주는 거죠. 이거는 수시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한번 봤어. 멀쩡해. 다음번에 쓸 때 그냥 쓴다? 아니에요. 쓰실 때마다 귀찮아도 귀찮고 손에 기름 묻잖아요. 지저분해도 쓰실 때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이 동력 케이블 중요합니다. 구리스 꼭 바르셔야 되고 얼만큼 발라야 되느냐? 그냥 많이 발라요. 덕지덕지 발라요. 그러면 돼요. 자 이 동력 케이블 사소하지만 꼭 구리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알고 가시고 지금 예초기를 갖고 계신 분들 제 영상 보시고 나서 한번씩 확인하세요. 내 거는 그냥 좀 뽀송뽀송하다. 아니면 그냥 물기 묻은 것처럼 살짝만 반짝반짝 거린다. 구리스 조금씩 더 바르세요. 구리스 꼭 바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꼭 눌러주시고요. 또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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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